반가워요. 고은수님들 손쌤입니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쭉 상세하게 해설하도록 하고 실제 선생님이 필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1대1 개인과의 하듯이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거야. 이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보는 거의 모든 학생이 응시하는 중요한 시험이고 또 수능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평가원이 예측해서 내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았다고 해서 다 넘어가시면 안 되고 모르는 선지, 지문, 표현 하나 없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번부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형적으로 미추친 기억에서 미음까지 5개가 나왔어. 그래서 4번자형 구분한 것으로 오른 것은 람사르데이는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이고 참가자들은 습지에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의도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이다. 습지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습지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건 우리 의지의도와 관련이 없는 자연현상이고 그 다음에 플랑크톤과 유기물질이 풍부한 습지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것도 우리 의지의도와 상관없는 자연현상이지. 습지는 기후위기의 요인 중 하나인 탄소 증가를 억제한다. 다 이제 ㄷ, ㄹ, ㄹ의 주어가 습지야.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의지의도 개입 안 돼. 자연현상입니다. 1번 기업과 같은 사문현상은 가치 함축적이고요. 2번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은 당위법칙이 적용되지. 3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 그렇지. 정답 3번이고 4번 리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특히 필연성을 가지니까. 5번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특수성은 없죠. 특수성이 있는 것은 사회문현상입니다. 정답은 너무나도 쉽게 3번 자 그 다음에 2번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ABC는 각각 주류하위 반문화 중 하나다. 유일신을 숭배하는 네모네모교를 오랜 기간 국교로 유지하고 있는 갑국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땡땡교가 유입되었다. 갑국에서는 땡땡교는 처음에 일부 집단만 공유한 A였기 때문에 A가 하위 문화가 되겠고 그런데 땡땡교 신자들이 갑국의 B인 네모네모교 네모네모교는 갑국의 국교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향유하는 문화겠지. 그래서 B가 주류문화 이 유일신의 부정 주류적인 가치에 도전 저항하면서 C 반문화의 성격을 띠게 됐겠죠. 1번 A는 B와 달리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둘 다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하위 문화하고 주류문화 둘 다 2번 B는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증가에 기여한다. 반문화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C는 A, B와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죠. A, B, C 셋 다 특히나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공존할 수 있고 4번 A, B는 C와 달리가 틀렸습니다. 모든 문화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해요.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C는 A에 해당하죠.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하나니까 하지만 A가 B에 해당하는 건 그렇죠. 개념적으로 하위 문화가 주류문화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하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3번이고 요거 이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도 늘상 나오는 사회조사 유형이다. 옳은 것은 했고 양적 연구의 실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썼는지 어떤 연구 방법을 썼는지 나아가서 당연히 양적 연구가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 가설의 독립종속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연구 작업은 집단 간 경쟁 2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벌써 첫 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나왔잖아. 집단 간 경쟁 2 뒤에 것에 영향을 주니까 경쟁이 독립변수 그 다음 뒤에가 종속변수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험법을 썼기 때문에 특히 집단 간 경쟁이 독립변수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야. 그치? 실험법에서 독립변수 정확하게 파악하자. 자, 연구를 진행했다. 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의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한 다음에 무작위로 네모둠으로 구분했는데 이 네모둠이 모두 연구 대상자인 건 아닙니다. 모둠 A와 모둠 B는 숲체험 활동을 시켰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A하고 B가 숲체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둠 C는 A에 모둠 D는 B에 활동을 관리하게끔 시켰어. 그래서 뒤에 읽어보셔야 알겠지만 C하고 D는 연구 대상자 즉 표본 집단이 아니고요. 연구자 측 관리자예요. 연구자를 대변하는 연구자 측의 사람들이다. A, B만 연구 대상자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 자, 1일차에 지금 1일차 나중에 2일차 이렇게 나오는데 좀 구분해보자. 1일차에 모둠 A와 모둠 B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단 간에 어떤 경쟁이 생기기 전이겠지? 주어진 과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는데 갑은 2일차에 자, 여기 형감해 보셔 볼까? 모둠 A와 모둠 B에 경쟁 모둠의 존재를 알리고 과업을 먼저 해결하는 모둠에게만 별도의 상품을 제공한다. 공지. 그래. 이게 뭐야. 와, 집단 A, B 간에 경쟁을 심어준 거잖아. 즉, 독립변수를 연구 대상자들이 특히 경쟁의식을 느끼게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두 줄이 아, 그래. 실험처치 이게 사실 실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이처럼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에게 뭔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고 처치를 가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밖에 없어. 특히나 실험법이 중요한 거는 독립변수의 내용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거. 실험처치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집단 둘 다 실험처치를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실험집단이 되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럼 통제집단은 어디 있어요? 통제집단은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통제집단은 꼬리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한 실험법은 역대 기출을 보면 꽤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C하고 D는 연구 대상자가 아니다잉 연구 대상자가 아니라 그냥 연구자를 대변하는 애들이다. 연구자 대신 세워놓은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한편 모둠 C와 D는 자신이 관리하는 모둠 A와 모둠 B가 과업 수행 중 나는 대화에 나타난 칭찬과 비난의 횟수를 관찰하여 일자별로 기록한 거지 이거는 사실 연구자 가비해야 되는 건데 C, D를 빌린 것 뿐이야. C, D가 연구자가 연구자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을 뿐이야. 그래서 모둠 C와 모둠 D가 관찰하며 기록한 이 자료는 뭘까? 이 자료 그래, 이거는 1차 자료야. 1차 자료 선생님, 이거 연구자 가비한 게 아니라 C하고 D라는 모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거니까 2차 자료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얘들아 진짜 정의입각한 사고가 안 되는 거야.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입각한 사고를 했잖아요. 개념에서는. 1차 자료의 정의가 뭐야? 연구자가 직접 최초로 자기 연구에 쓰려고 수집한 자료야. 2차 자료의 정의가 뭐야? 다른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가 수집한 것을 이 가비라는 사람이 끌어와서 재분석해야 돼. 2차 자료가 되려면 다른 연구에서 이미 해놓은 자료여야 돼. 근데 이게 다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야?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지. 연구자 가비 자기 연구에서 자기가 직접 최초로 수집한 건데 누가 대신했을 뿐이야. C하고 D모둠에 있는 애들이 그냥 대신. 그러니까 팔, 머리랑 팔만 대신했을 뿐이지 이 연구자 가비 연구에서 직접 최초로 수집한 자료잖아. 그러니까 1차 자료고 여기 1차 자료에는 칭찬과 비난의 횟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적 자료가 되겠지. 선생님 말 이해됐니? 그래서 정의입각한 사고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 모둠 A와 모둠 B에서 모두 1일차 대비 2일차에 여기 소속 모둠 원에 대한 소속 모둠 원에 대한 칭찬 횟수, 비난 횟수 그래서 이거를 모으면 뭐가 돼? 그렇죠. 종속 변수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는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를 수집한 거지. 선생님 비난 횟수는 긍정적 평가가 아니잖아요. 얘들아 비난 횟수가 증가하면 긍정적 평가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칭찬 횟수도 비난 횟수도 긍정적 평가를 측정한 거야. 칭찬 횟수가 늘어나면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고 카운팅하면 되고 비난 횟수가 늘어나면 긍정적 평가가 다운 내려갔다고 측정하면 되니까 비난이라고 해서 종속 변수가 아닌 게 아니에요. 특히나 칭찬 횟수나 비난 횟수는 종속 변인의 측정이 가능하게 바꾼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 자 그러면 선지 보자. 1번 갑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모두 활용했어? 질적 연구는 사용한 적이 없어. 갑은 실험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만을 사용했다. 질적 연구 뭐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 이런 거 쓴 적 없잖아. 질적 자료 수집한 적도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모듬 A와 B는 실험 집단 맞죠? CD가 어떻게 통제 집단이야? 실험 통제 집단을 합쳐서 연구 대상자라고 하는 거고 CD는 아까 말씀드렸지 연구 대상자 자체가 아니라 그냥 연구자를 대변해서 대신 기록하는 애들이야. 통제 집단이 될 리가 없지.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과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실험 처치를 안 하고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연구 대상자여야 돼. 근데 CD는 연구 대상자 자체가 아니고 3번 1일차와 2일차 모두 독립 변수에 대한 처치 즉 실험 처치는 그렇죠 1일차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경쟁의식을 심어주지 않았고 2일차에만 실험 처치를 가했다. 4번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그렇지. 1차 자료 맞고요. 5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가 틀렸습니다. 둘 다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그래서 나는 3번 개인적으로 되게 잘 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겠죠. 특히 실험법의 핵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 3번 5번 9번 5번 5번 5번